자, 볼까요? 에이, 요! 자, 인사드릴까요? 둘, 셋! Let's go, boys! 안녕하세요! 덕분입니다! Hello, my darling! 신경! 우리는요!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이죠? 무슨 날이에요? 목요일이에요! 맞습니다. 목요일! 맞습니다. 엠카 하는 날. 목요일입니다. 어마무시한 날인데 굉장히 많아요. 잘 보인 것 같죠? 딜레이가 살짝 있죠. 오! 올라왔습니까? 네. 올라오세요. Q형 말씀 이용하시죠. 오늘은 바로바로 저희가 너무너무 기다리죠. 뭐죠? 목요일입니다! 먼저? 목요일이 제일 좋아요. 킹덤 레전더리와 방송 날입니다. 첫방입니다, 첫방! 여러분, 드디어 첫방입니다. 시간 진짜 빠른데. 몇 시간뿐인지 아는 사람? 7시 50분! 잘했어요, 어린이들. 750 KST. 맞습니다. 오늘 빨간 시 50분입니다. 네. 사실 그때 스케줄 비워두시죠. 네. 이게 또 딱 저녁을 시켜도 되는, 시켜서. 맞어 맞어. 요기는 딱 좋은. 그렇게 늦지 않으신데. 지금 시켜도 돼, 지금. 슬슬 시키면. 지금 시키지 말고, 브이 앱 다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건 맞죠. 네. 요리하셔도 되고, 직접. 맞아요. 날씨도 오늘 너무 좋거든요.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날씨. 오늘 날씨 진짜 좋아요. 웰컴 투. 웰컴 투. 크래커. 웰컴 투. 웰컴 투. 칠칠칠. 7 플러어. 칠칠칠. 4 7. 하여튼 여러분 오늘 밤이 기도 안 됐네요 정말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 재밌을 거고 우리 더비 응원 많이 해주겠죠? 맞아 근데 어제 보니까 더위분들도 긴장을 좀 많이 하셨잖아요 저희보다 더 약간 떨려 응원해주시니까 그 분이 긴장이 드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로드 트킹홈을 어제 때문에 했잖아요 근데 이게 무대만 재밌고 멋있는 게 아니라 무대 안 나올 때 중간중간에 약간 리액션과 페리와 진짜 말 그대로 리얼리티가 되게 재밌고 웃기니까 너무 기대가 되고 많은 더비 분들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말씀하세요 네 먼저 말씀하세요 또 저희는 이제 거기 계신 후배인들, 선배님들 무대를 직관을 했었잖아요 고맙 무시합니다 고맙 무시하셨는데 저희도 다시 한번 보고 싶었는데 무대를 저희도 같이 이제 7시 50분에 확인할 예정이니까 다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또 주현이 티저가 나왔었잖아요 예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얘기해주세요 얘기해주세요 그래서 그 트킹홈을 하기 전에 주현이 무대를 한 번 더 중요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중요시 중요시 다시 영어로 영어로 거기고 전에 영어로? 한국말로? 어쨌든 저희 대면식 무대를 보시기 전에 제 킹덤 인터료를 다시 한 번 보시고 보시면 뭔가 좀 더 의미가 있는 근데 여기에 초콜만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여기까지 Please make sure to watch the teasers that Juyeon actually filmed Before you watch the legendary war happening at the KSC tonight 오케이 잘 들었어요 잘 들었어요 잘 들었어요 영어로 영어로 감사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거를 꼭 집중해서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앱이 생겼다는 설명이 설명 한번 해주세요 저희 자랑은 앱이 생겼어요 티비지트라고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시면 되는데 이게 이름이 뭐죠? 저도 다운받았어요 이게 티비지트라고 그냥 더보이즈 라이트스틱 라이트스틱이라고 이런 게 생겼는데 지금 들어가면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라고 뜨네요 이거를 해서 미리 연동해놓으시면 아마 킹덤 무대를 보는 동안 또 소소한 재미가 있지 않을까 같이 한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비가 한 마음이 되는 거긴 이게 또 저희 크랭커에서 지금 약심차게 준비를 또 있죠 더비들을 위해서 아무튼 여러분 앱을 꼭 깔으셔서 연동시켜야 되겠다 예스 연동을 꼭 미리 시켜주세요 예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또 재밌는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 허팝 되게 잘 어울린다 아, 감사합니다 아닌데? 아니, 저도 다녀야 오늘 만우절이니까 나도 만우절부터 안 외한 거야 네, 다녀야 뭐야? 뭐고? 아니, 행보 제게 안 어울린다 늦었어 오케이, 오케이 끝나면 볼게요 잘생겼어 잘 가, 늦었어 잘생겼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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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경을... 대표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또 마라탕 마라탕 오케이 넥스트 죄송해요 정정할게요 정정하세요 바닐라 아이스크림 바닐라 아이스크림 더블지의 무대가 또 마라 마실 수도 있으니까 그걸 보고 이제 또 신나시키는 그런 디저트 좋아 그리고 그 다음에 쥬앤이 그냥 한 명씩 말하는 거예요? 그거 물어보셨지 내가 잘 알죠 댓글 먼저 댓글 먼저 흠택이 어디서 별 한마디 소통이 그냥 어 오늘 가볍게 스테이크 이렇게 뭔가 좀 뭐 드실만한 약간 자 생각나는 사람 쭉 말해볼까요? 그러면 저 먼저 얘기할까요? 네 저는 김치전 저는 저희 숙소에서 김치전 만들어 먹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가 만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오실래요? 오실까요? 네 저는 치킨입니다 아 치킨 네 저도 치킨 나와 치킨 저는 배떡 배떡이요? 너무 오진 맛있더라고요 배떡이 뭐야? 로제 떡볶이가 유명한 떡볶이 집이에요 그니까 역사처럼 그 배떡이라는 떡볶이 집이 있는 거예요 배떡이요 그게 배달 떡볶이 주인가요? 진짜 맛있어요 그냥 배달 떡볶이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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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점이 있어 상호명이 있어 배떡이라고 아 그냥 그렇네 그리고 또 쌀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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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첩 분식이에요 삼첩 분? 뭔지 알아 저거에 뭐 라면당 떡볶이 있네요 저거 간단한데 스테이크랑 비빔면 너무 간단하지 어제 먹었잖아 스테이크 상현이 형은요? 저 저도 약간 치킨 네 치킨이죠 치킨이죠 치킨 볼때도 치킨 음료랑 케빈은 홍합찜? 족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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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쫀득쫀득하니 족발 족발 쟤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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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치킨이죠 치킨 치킨 양념 치킨 너무너무 맛있게 근데 우리 해외 더비 분들 또 보실 수도 있잖아요 해외 음식 몇 가지 추천해볼게요 자 저희 여러분의 음식을 제공할게요 첫 에피소드의 킹덤 그리고 저는 추천해드려요 저거는 추천되죠? 그냥 햄버거 아, 샹굴가 많아 아, 샹굴가 많아 아, 샹굴가 많아 아, 피쉬 앤 치즈 맥 앤 치즈 김치 앤 치즈 저희가 한국어로 했던 거 다 가능할 거예요 제가 마라 샹굴 오, 바라 샹굴 바라 치킨 치킨 김장에서 먹을 때 최악이 있대요 근데 지금 나는 본인이 네 그러면 이제 물 드시면서 그럴 수 있죠 김장으로 숙룡룡룡룡룡룡룡룡룡룡룡룡룡룡 네 고생 많았어요 고마워요 긴장 너무 많이 했어요 아니, 선배님, 후배님 사이에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또 이제 본방신기 선배님도 계시고 여기가 보니까 너무 긴장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요, 잘했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7시 50분에 이제 킹덤 레전더리 워가 이제 방송되니까 꼭 본방사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해외 팬분들께 우리 제이콥이 팬분들 영어로 네 제이콥이 팬분들 영어로 네 오케이, 7시 50분에 PMKST 킹덤 레전데리 워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리고 그리고 만약에 룽룽룽룽 룽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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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룽룽룽 룽룽룽 룽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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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 연동해서 함께 재밌게 즐기십시오! 우리 킹덤 화이팅 합시다! 게라 화이팅! We can do this! 더보이즈 더비 화이팅! 재밌는가? 이거 좀 하나요? 손을 모아주세요 모아주셨나요? 인증시험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이렇게 손 뻗어주시고 우리 더비 분들 그 다음에 더보이즈 게릿하면 뭐라고요? 더보이즈 더비 우리 킹덤을 이렇게 하자 해주세요 더보이즈 더비 킹덤 게릿! 화이팅! 안녕!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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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se 레이 ми